맛있겠다. 맛있겠다, 깔끔하네. 누가 먼저 식탁 의자에 앉나 삼촌 왕자랑 루아 공주랑 시합해 볼까? 준비, 시작. 저버렸다. 루아도 배고프겠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냄새 좋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간이 딱 좋은데. 뭘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다 맛있지. 집에 살기 쉽지 않은데, 이거? 맛있다. 루아 먹었으니까 삼촌도 먹을게요, 이거. 우와! 우와! 맛있다. 감자는 괜찮아? 엄청 쫀득쫀득하네. 진짜 감자 맛나서 할 수 있어. 네, 진짜 감자는. 맛있다. 어우, 맛있겠다. 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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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쫄깃쫄깃하죠? 로아 감자전 좋아해요. 로아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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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젓가락으로 이 감자전을. 릴리. 릴리. 집잖아? 왕자님들이 아주 깜짝 놀랄걸? 한 번 해봐. 난 릴리. 난 릴리라가지고. 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한 번 이걸 집어볼 수 있겠니? 우와, 잘 집네. 우와, 잘 집네. 우와, 잘한다. 우와. 우와. 진짜 잘하네. 잘한다. 우와. 우와, 우와. 너가 원래 이렇게 잘 먹어요? 우와, 진짜 잘 먹다. 최고다. 어? 누가 더 오래 씹는다는 얘기할까? 아니야, 그럼 안 될 것 같아. 꼭꼭 씹는다. 누가? 오래 씹는다. 계속 씹는데 안 먹고. 그러니까. 안 삼키고. 생각하고 운동해요. 어머. 어머, 생각하고 운동하래.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말. 생각하고 운동해요. 생각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겠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요. 맞아요, 생각하고 행동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삼촌이 그 부분이 참 모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